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눈이 내리고 충청권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눈과 비가 혼합되어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강한 바람까지 불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0하 1도, 부산 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9도, 부산 13도로 나타나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강원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있고요.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에는 오늘 아침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연직 단면으로 잘라서 살펴보면 강설 에코는 3km 이하에 위치하고 눈구름대의 온도는 영하 10도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구름 속의 빙정이 성장시 온도에 따라 빙정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서 빙정이 성장하면 눈꽃 모양의 빙정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눈 입자끼리 서로 달라붙기 쉬워져서 한방눈으로 성장하기 쉬워지지만 영하 10도보다 따뜻하면 빙정의 모양은 바늘 모양이나 원기둥 모양의 빙정으로 성장해서 빙정끼리 뭉쳐서 눈 입자를 만들 때 크게 성장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내리는 눈은 주로 가로 눈 형태의 눈 입자가 작은 형태로 내리겠습니다. 기압계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암만의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경기만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서의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 눈구름대를 형성하겠구요. 이렇게 형성된 눈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유입되어 오늘 낮까지 눈이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눈과 비가 혼재되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찬 대륙 고기압에 의해서 하층에는 찬 공기가 잘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하층에서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오르면서 비구름대가 형성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내리고 있는 눈의 경우 오늘 낮까지 영향을 주겠구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주로 눈으로 내리고 충청권으로 내려갈수록 비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적설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1에서 5cm 이구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 남동부에는 1에서 3cm 인천과 경기 남서부 그리고 제주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의 경우 내일까지 제주도에 5에서 10mm 중부지방과 남해안에 5mm 미만 노란색으로 색치된 지역으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구요. 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